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1월 16일 토요일 방송입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특별합니다 대통령은 지책을 떼버리고 그냥 한 인간으로서 그의 말과 행동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을 아주 관심있게 지켜보기 놀라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그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가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점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아주 잘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통합을 도모하고 사적인 이익이나 정파의 이익을 누르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 대통령이란 자리를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선호, 자신의 정파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믿고 이에 따라서 행동해 왔습니다 그동안 야심차게 사용해왔던 대부분의 정책들은 재직권을 위한 용도로 활용해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파의 정치적 이득이나 경제적 이득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의 정책 가운데서 순수한 의미에서 국민 전체를 위하는 것은 머리에 떠오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의 안중에는 나라의 안이나 미래에 대한 부분이 전혀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우리 현대사에서 포퓰리즘, 대중영학주의를 본격적으로 열어제친 원조이다 이렇게 훗날 현대사 역사가들이 기록할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고 구조의 특성입니다 문재인은 누구인가? 이렇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는 고집불통과 왜골수입니다 일단 어떤 정보나 믿음이나 생각이 그의 두뇌 속에 입력이 되고 나면 절대로 수정 보완되는 법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겠더라도 초기에 입력된 초기값을 수정하는 법이 없습니다 단순히 경직적 사고라는 용어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을 정도로 일체의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고우고우를 외칩니다 이런 유행의 인간이 리더 자리에 오르게 되면 주변에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안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주변에 예스맨만 덕실덕실되게 마련입니다 최근에 문재인의 특성을 드러내는 가장 극적인 사건은 11월 15일 에스프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한 일본과 군사정부를 공유하기 어렵다 그런 다시 한번 파기 당시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미국 측의 반복적인 그런 지소미아 복귀에 철퇴를 가하고 말았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잘못된 것임을 문재인 대통령 제외하고 모든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의 입안을 막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재앙이 될 수 있는 지소미아 파기를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대내외 천명합니다 국가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거나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초기 실수를 교정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필요나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또 한 가지 거의 사고가 갖고 있는 특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 심하고 일단 옳다고 믿는 것은 무조건 합리화시키는데 특별한 재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실시된 다음에 현장에서 파열음이 나고 부작용이 엄청나게 발생하더라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은 옳은 것이다 짐이 옳다고 믿는 것은 옳은 것이니라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에게는 참으로 편리한 사고이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죽을 마십니다 2년 6개월간 그를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중간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변할 수 없는 사람이다 두 번째, 그의 마이웨이 나는 내 길을 간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의 고집불통과 외골수, 논리비약과 자기합리화는 구조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결코 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치아, 문재인 지배하에서 국민들은 외교, 국방, 경제, 정치적 모든 면에서 재앙과 같은 결과를 맞이할 것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를 폭망이다 이런 단어로 표현합니다 국가의 깃털이 어쩜 이렇게 빠르게 망가질 수 있는가를 지난 2년 6개월간 놀라운 눈으로 계속해서 지켜본 사람들은 향후 2년 6개월은 더 빠른 속도로 국가의 모든 면들이 허물어져 내리고 망가지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자기 걸음으로 퇴진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솔직히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정말 한국인들에게 재앙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봅니다 지소미아 파기야말로 문재인다운, 문재인스러움 문재인의 가장 강력한 특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의사결정이라고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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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